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약 13년 만에 새 걸그룹, 캔디샵을 선보였습니다. 공식 유튜브와 SNS를 통해 멤버들의 비주얼과 댄스 퍼포먼스를 공개하며 데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공개된 단체 프로필 사진에서 캔디샵은 상반된 스타일링을 통해 시크함과 청순함을 동시에 발산하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블랙 드레스와 화이트의 데님을 매치한 룩은 그들만의 독특한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공개된 캔디샵 영상은 캔디샵의 완전체 퍼포먼스 실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몽환적인 사운드 위로 펼쳐지는 유연하면서도 파워풀한 군무는 이들이 5세대 기대주로 떠오를 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캔디샵은 올 상반기 중 대비를 앞두고 있으며 다채로운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캔디샵의 대비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 캔디샵이 캔디 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